다른 원리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제로 얼마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토레스 하이브로우 툴 캔버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거긴 하지만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얼마나 심해져 있는 이런 제품을 선정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경험품이긴 해도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 게 그래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정도의 캠핑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용품을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빼고 빼고 누구누구 하다 보니까 저는 최소화, 반소화되는 게 제 목표이자 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다용도 가방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요즘 캠핑용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 브랜드는 또 어떨까 궁금했던 차에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 인스타그램 6월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 제품을 받게 됐습니다. 제품이 오배송 돼서 뭐 다른 게 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생공과금은 한 16,000원인가 17,000원 정도 냈고요. 외관부터 볼게요. 일단은 여기 하이브로우라는 택이 달려있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종 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 되어있습니다. 도기도 있고 마우치도 있죠. 그리고 손잡이 부분 양쪽 이게 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끈 조절 가능한 그리고 클립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펼친 다음에 차량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이렇게 목바지에 걸 수 있게끔 하려고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걸로 보이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벌릴 수 있는 벌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찍기가 되어있죠. 이쪽하고 이쪽 길이가 달라서 음... 타이트하게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물건이 많은 경우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바지 쪽에 있는 이쪽의 반대편을 보면 이런 끈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끈이 뭐지? 어... 뭐 비상용으로 타프나 이런 거 할 때 쓰라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뭐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이 용도는 뒷좌석에 이 가방을 거치할 때 덜렁거리지 않도록 시트를 둘러매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마땅한 외빙끈이 없어서 일단 아무 끈이나 가져왔는데 여기는 이 가방이 물건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버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거의 쓸모가 없어 보이죠? 누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 끈 자체도 별매라고 하고요. 자 이제 벌려 보겠습니다. 열면 처음부터 이쪽에 이제 몰리시스템이 이쪽하고 요기 외에 4구멍 3구멍 정도의 몰리시스템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쇼핑몰 판매 쇼핑몰의 이미지샷을 보니까 뭐 책도 꼽아놓고 하던데 솔직히 뭐 그런 정도의 강도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걸어놓게 되면 이 손잡이가 이제 메인 하중을 받는 곳이긴 한데 책 같은 걸 꽂아놓게 되면 딱 봐도 책의 책이 한 2배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책의 무게나 뭐 이런 거에 다 영향이 있겠지만 하실 여기다 책을 꽂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보여야 되는 장치들 예를 들면 지갑을 이렇게 넣어놨라던지 차에 걸려있다고 하면 휴대폰 같은 거를 여기에서 놓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감정 수납 이 100크로로 들어있어서 물건이 빠진 장소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식품으로 여기도 큰 수납이 있으면 자동수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주머니가 있어서 고무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스통 같은 거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 카드로 넘어가면 다음에는 여기 휴지 주머니가 있습니다. 박스 휴지가 한 통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에 휴지만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비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비닐에서 써서 이렇게 잠그면 뽑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이게 지금은 그렇게 유용해 보이진 않지만 차에 마냥 매달려 있다고 하면 항상 휴지가 차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휴지를 가지고 갈 때 여기 있는 손잡이를 뜯어서 그냥 가녀오면 뜯어서 이렇게 다녀오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놨고 판매 페이지 상세 페이지 에도 나와 있는데 몰리 시스템을 응용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벨크로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커스터바이팅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많이 써본 주머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렌즈 가방이나 강아지의 그 뭐지 간식주머니 이런거 할 때 이런 주머니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두면 카메라 가방 같은 경우는 이 방수 원단이 좀 길어요 그래서 밖으로 쳐지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지 않는 형태가 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두면 강아지가 입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간식을 꺼내서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용도 주머니인데 굉장히 어 실용적인 그런 주머니 형태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끈이 탄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탄성 있는 줄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묶었을 때 그냥 이 상태로 뒤집어져도 빠진 물건이 빠지지 않고 손도 그냥 고무줄처럼 손도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지 그냥 무조건 풀러서 솔를 벌려서 손을 넣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 부분은 고무줄로 안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하담으로 가면 여기 이곳 역시도 몰리 시스템 요 주머니에는 그냥 크기나 크기로 보나 뭘로 보나 딱 보조배터리다 뭐 이런 거 들어가기 좋죠 그 다음에 얘는 뜯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장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앞뒤가 완전한 파우치라고 하면 이거는 반지입니다 반지 열어보면 뒷판이 그대로 보여요 뒷판에다가 그냥 원단으로 박은형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 물건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냥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큰 물건들을 뭐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큰 주머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용 대비 실용성이 있느냐 이 정도의 물건 가격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이 가방 파우치까지 포함해서 몰리시스템을 그대로 넣을 수 있다 그나마 몰리시스템처럼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 랩 몰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응용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대보면 약간 억지스럽지만 끼울 수는 있습니다 잘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도 응용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몰리시스템을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툴백이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도끼나 마우치 등도 수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형봉구나 허비 롤롱업들 넣으시는 롤롱업들을 어디다 넣으시냐 롤롱업들 이렇게 넣었다고 치고 망가니까 잘 보이지 않는 그리도 할까 그리고 집계는 좀 크니까 그럼 대상으로 페이블 타이틀 홈트 본드 같은 것도 전선줄 이보다 대충 넣었다 치고 넣었습니다 휴지 넣고 봉구 조금 넣고 원래 스튜디오에는 잡지구 같은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충 넣으면 좋습니다 다 넣었다 생각하고 닫아볼게요 빵빵해지긴 했지만 다치긴 다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갈 때 이렇게 담아서 갈 수 있고 이렇게 담아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옆에 있는 이런 툴 캐리어에 세워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서 걸 수도 있고 자동차나 아니면 사다리나 어딘가에 거치하는 곳에 이렇게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몰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몰리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다른 제품들 다른 몰리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조금 생각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싸구려 가방도 가방 자체에는 이 벨크로가 부드러운 면이 되어 있고 부착되는 것이 이 벨크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하이버거 툴백 같은 경우는 이게 아랫배블이 되어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쉽습니다 이 꺾을꺾을한 면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붙질 않아요 붙질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히려 가방하고 패치가 붙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소한 이 두 번째 라인 이 접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몰리 시스템을 적용해줬으면 좋았는데 이 벨크로 자체를 그냥 다 일자로 전체를 다 박아버렸어요 벨크로가 되면서 벨크로가 되면서 몰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 건데 전체를 다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몰리 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다른 몰리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제로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로 툴백 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몰리 시스템을 착안해서 만들었다는 이 가방이 과연 실용적이고 가격에 맞게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이 조금은 듭니다 가격이 솔직히 싸진 않거든요 한 9만원 정도 8만원이 넘고 9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급성이 조금 섬세하지 않다는 건 좀 아쉽고 그리고 아까도 이 스트링 말씀드렸지만 스트링과 별개로 안에 뇌모를 이렇게 열어보면 내부 자체는 뇌피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생자번이 이런 것들이 과연 9만원 가까운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의심이 돼요 근데 또 신경을 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퓨지의 윗부분은 방수 처리가 약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은 방수원단을 살짝 덧대주긴 했지만 안쪽도 마찬가지로 생자번이 원단이 되어 있죠 마감은 이렇게 한번 천을 덧대서 좀 튼튼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 가방에는 뭐 그렇게까지 튼튼하게 원단을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제대로 만들었을래 이렇게 내부가 마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힘을 줄 부분은 힘을 줬는데 그냥 힘을 뺄 부분은 이렇게 조금 좀 원가를 줄이면서 만든 것 같다 신경을 좀 덜 쓰면서 만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몰리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했으면 이런 벨크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이렇게 가로로 만들었으면 세로로 만들어야 아무데나 붙였거든요 아무데나 이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만약에 물건을 물건을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갇히는 게 문제가 생기죠 벌써 여기에서 여기에 간섭이 나면서 갇히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중간 라인은 휴지처럼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것들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커져스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몰리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몰리 시스템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방이 필요해 하면 가방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건이 꽉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칠 수가 없죠 그리고 휴지를 내가 여기에 넣고 싶을 때는 휴지와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근데 완전히 다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다용도 가방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말고 아예 가방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쓰세요 라고 정해버리는 게 맞지 거명성 하면 최고인 몰리 시스템인데 그 몰리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만들어 둔 대로만 쓸 수밖에 없다면 조금 긴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몰리 시스템으로 이 공구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 가방을 여기다가 부착을 타이트하게 하지도 않고 살짝만 보면 살짝만 이렇게 붙게 이렇게 했으면 이쪽 몰리는 쓰지도 못하네요 이런 거 이렇게 하나 걸 수 있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기다가 이렇게 붙지 말고 이걸 여기다 박아서 이 가방에다 박았으면 차라리 가방에서 긴 장치들을 그냥 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돼요 실제로 이 하이브로우 툴백은 유사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에서도 굉장히 많고 유사한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하이브로우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브랜드 자체로 통일을 해주는 그런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굳이 살 필요 없는 그런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톰이라고 너무 묶었나? 이러고 그냥 넣을까? 이러고 그냥 넣을까? 이러고 하나 하나 이렇게 대충 넣고 닫았어 벌써 뚱뚱해져가지고 어 벌써 안 닫히네 뚱뚱해져가지고 다치질 하나 다치질 이거 집게 때문이라고 또 하겠지? 아니 이러면 세워줘야 돼 몰리는 퀵 앤 커스텀 인데 이 받음질이 과연 무게질을 수돗적으로 견딜 수 있겠나 만약에 자동차라면 생화로움집 하다보면 이 무게질을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버텨야 되는데 뜨거지에 조금 습쌉니다 이런 느낌 사은품으로 받은 것 치고는 조금 까기는 좀 깠는데 하이브로우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캠핑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 툴 캔버스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진보되고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많이 널려있으니까 굳이 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에서 하이브로우 툴 캔버스 리뷰를 했습니다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용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COPY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